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천기 가입니다 금요일 날짜 2024년 2월 15일이고 새벽 12시 35분이에요 화면에 보이는 것이 상가 마감했던 게 시가약세 미국 시장 겁나갈 때 상마감한 적 시가약세 노래라고 유튜브 영상도 드리고 했는데 엔캠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나셨는가요 엔캠 올 시초가가 얼마였냐면 258,500원 시가 제일 적갈리가 없으니까 시가부터 시가 이하 사지 않습니까 얼마까지 갔습니까 29,000원까지 올라갔어요 화면에 보이는 것이 수십비자 단톡방이고요 아침 방송하면서 했죠 그래서 전일상가정 미국 시장 겁나갈 때 수십비라 이렇게 했고 아프리카 방송하고 스튜디오 사맥이 36,000원 매수인 사람 앞으로 팔아라 지금 던져버려라 지금 상가인데 물어보시는데 상가 예상책일까 상가고 시가 날리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스튜디오 사맥 분봉 볼게요 정가가 마이너스 4% 고요 아침 날리는 게 훨씬 더 나았죠 그죠 얼마까지 갔습니까 34,350원이잖아요 그죠 엔캠 시가부터 시가야 마이너스 4% 매수한다 우진엔텍 판다 해서 엔캠 수익 실현 쭉 하고 있고요 엔캠은 저희들이 지금 2% 먹고 팔았습니다 팔고 많이 올라갔는데 깔끔하게 수익 실현 했고요 우진엔텍은 3% 먹고 막판을 판다 그랬는데 우진엔텍은 막판을 던져버리라고 그랬거든요 우진엔텍 같이 한번 볼게요 우진엔텍은 9시 6분에 3만 7백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냈을 때가 9시 6분이다 그죠 6분과 7분 그럼 막판을 3만하면 500원 선 300원 선 이정도 던져버렸다 던져버리고 수익 인정 사진 쭉 올라왔고 그 다음에 디와이 이실현 했고 디와이 매집주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뭐라고 했냐면 ccs를 계속 바라고 했거든요 오늘은 급등료 구비치 급나갈라 수식비자 해가지고 ccs를 본다 ccs 미리 반만 주문하자 얼마 넣지? 3650부터 3550 사이에 미리 깐다 했거든요 같이 부문 볼게요 자 ccs 종가와 상한가인데 이게 이제 오늘까지 상승하면은 정진 먹잖아요 하루 대개 정진 먹으면 투자가 과열돼서 다 날아가거든요 10시 13분은 카톡 들어있잖아요 10시 13분 이때 빠지는 시점에 4000원 이하 살자고 왔고 3650에서 3500이 안 왔어요 하락부에 노른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ccs 오늘 거래 이후 내일 정진 먹어요 일단 4250부터 4164 사이에 사자 2시 17분에 이 정도다 그죠 4160이니까 4100원까지 사줬다 그죠 4260부터 4100원까지 사줬고 올라가기는 얼마까지 4630까지 갔어요 막벌 상승부에 들어가고 9% 수익이 올메 되라 그 다음에 뭐한다 다시 매도가고 3% 하나씩 재매소한다 1번 보시면 쭉 매소해 가지고 급등하게 날아가 버리고 빠졌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 이때 뭐 했다 재매소 했어요 재매소에서 뭐하고 있다 홀딩 하고 있죠 여러분 많이 가르쳐 들었던 기법이고 멤버십 회원님이 많이 가르쳐 들었던 기법인데 급등주 구비칙 노리는 거예요 아마 오늘장 2월 15일장 몇몇이니까 안되고 2월 16일장은 좀 하루종일 등락이 있겠죠 그것들을 고가에 팔고 저가에 사면 됩니다 급등주 구비칙이고 제로는 바로 뭐예요 요즘 아주 핫한 초전도체 관련 테마죠 이 관련해서 따라 움직이는 것이 신성 델타테크 대장이었고 덕성과 선함 이렇게 상가 날아갔답니다 다음 검색자 준수투자그룹에서 솔직한 수익 후기 클릭하시면 수십 비자 반 수익 인정이 좀 있어요 140만원 37만원 35만원 99만원 쪽 있죠 확인해 보시고 타 유튜브나 타 사이트 달리 수익이 나던 손실 나던 100% 진실 보고 하고 있거든요 또 제가 요즘에 1월 달에는 못 냈고 11월 12월 진짜 잘했고 2월 달에 구정 전 때부터 시작해서 감 좋다 무조건 따라해라 계속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보시면 우즈렌텍 3% 엔캠 2% 디와이 프로 ccss 9% 이게 오랫동안 들고 한 게 아니고 하루만 매매하는 거니까 또 또 qrd 프로 데모 프로 그리고 수납매가 돌지 않을까 15,000원 이하에 모아가자 급등주 스튜디오 사무역을 우리가 오늘 종가에 매수했거든요 종가에 매수해가지고 종가라는 것이 여러분 3시 20분에 쏘는 게 종가가 아니에요 모든 회원이 3시 20분 쏘면 종가가 올라가겠죠 단일가가 3시 17분 20분까지 모아가는 게 종가 다음에 매해요 스튜디오 사무역을 매수했고요 이게 왜 매수했느냐 다음 주에 신규주 상장주가 쫙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보시면 한주일과 정시일정이 있죠 클릭해 보시면 6월 3주차 정시일정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메모하셔야 되는 게 신규상장주가 또 바람이 불 거예요 왜 2월 22일 2월 23일날 아주 좋은 종목이 상장이 돼요 케이웨더 그다음에 코셈 E8 아주 핫하거든요 돈이 엄청나게 모여요 신규주를 노리는 개미들이 이런 빅 이벤트를 놓칠까요 안 놓친다는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따먹을까요 뭐 어떻게 기회가 왔을 때 뭐 해야 된다 수십 배겠죠 전문가 도움 필요하신 분들 수십 비자반 가입하시라 타사회에서 달리 100% 진실 보고하고 여러분들 손실은 줄지언정 절대 구를 안친다 가장 예뻤던 게 뭔지 압니까 10조모 수출해서 수익난 것만 올리는 거 보면 배신감이 드는 거죠 그렇게 절대 하지 않는다 자전자모 수출하지 않는다 수출 많으면 따라하기 힘들어요 아침에 1시간 정도만 아프리카 방송 카톡 리딩하며 주 리딩시간은 오전 9시부터 10시에요 또는 3시 이후 시간에 리딩합니다 급등료 손질값 3%만 잡고 3일 이상 들고 가지 말고 세정부 이사하지 말고 매집주는 주 재료를 보고 준비로 하는데 투자금 많으신 분들 직장인들 이렇게 하시고 투자금 3천만원 이한 하지 마십시오 6개월 회비가 240만원 이니까 한 달 40만원 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40만원 이상 벌면 됩니다 그냥 한 달에 400만원 정도 벌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땡기고 나면 좀 쉬시라 그런 것도 필요 저도 종목 수출 자주 안 할 거예요 가입문의는 핸드폰으로 문자 주시길 바라고요 이상 지금 시간이 오전 12시 40분 넘어가고 있어요 마무리하고 새벽 3시에 제가 잠자거든요 조금 더 공부하고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 이 영상 아마 여러분들 아침에 눈 뜨면 출근하시면서 들을 것 같네요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